롯데워드 과연 오이 오이 바카롱 나우 젤리 진짜 다른 동무가 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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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댄스 마지막 댄스 마지막 댄스 마지막 댄스 마지막 댄스 마지막 댄스 이 기회 나는 우리 다 같은 팀이 볼빼가 사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를 계속 나눠줄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꼭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신나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? 지금쯤에 나와있는 기자입니다 기분이 어떠시죠? 기침을 하십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? 밥은 드셨나요? 밥은 드셨나요? 그럼 노래를 더 열심히 해주실 것 같으세요 그럼 가볼게요 아따 아따 후축을 많이 흘리자 이만큼은 해보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맞더라고요 네 아 맞네 지옥이 올라와있을 때 저기서 놀라워있어요 정말 놀라워있어요 저한테 놀라워있어요 저희가 놀라워있을 때 이 노래가 아프다니 이 노래가 이제 다행이 이 노래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도 마 여기 미소를 띄고 내게 말해보라구 지윤씨 네 물 좀 마셔볼래요?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?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마시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왜요? 어디서? 그럼 제가 내게 말해 내게 말해 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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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 오늘은 자석 오늘 약간 인어 복주 컨셉이에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네? 패스파이크가 됐어 그 방식인 패스파이크 한 번 봤어? 우리 지금 찍은 비트하우스 퍼라우스 한 번 봐요 왜 패스파이크가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? 떨림이 느껴지니? 뭐야 어디서 잘 어울리게 기다려주세요 오늘 볼빵은 사진기의 목표는 뭘까? 잘해서는 사랑으로 가득 채울 거예요 그래서 율동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모기가 많아요 그쵸? 네 괜찮으세요? 네 네 오 한 번씩 제가 다리를 이렇게 딱딱딱딱 털어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? 네 자 목이로 물리치고 자 목이로 물리치고 잠시 자고 싶어 I'm in a city of lif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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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셋 둘 셋 셋 셋 페스티벌이예요. 진짜 그런 거 다시 오시지? 너무 멋있어. 다음번에도 우리가 노래 듣고 너무 잘 들으시면서 어떻게 진행하고 싶어야 할 것 같아요.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해보셨습니까? 지난주에 페스티벌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그 투하가 뭔가 되게 뜨는데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나 둘째 댄스 없다 없다.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오고요. 근데 거기서 뭐 이런 거 państ 뒤 Frozen 2